네 걔도 수리하고 중급 선체로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제 가자 이제 빠르게 걔 침몰 할 때 소용돌이 생겨요? 어 그래요? 아 얘도 또 노래 불러 가자 가자 3키로 약 4키로 4키로 역시 배가 훨씬 빠르네 사람 달려가는 거다 그죠? 솔트키로 향해하기 하여튼 솔트키로 가서 중급 선체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좋아 배가 좀 더 그러면 멋있어지나? 어? 좀 더 멋있는 배로 바뀌나봐요 좋아 계속 가보자 항해하기 어? 잠깐만 좋아 저 앞에 먹을 거 있다 이런 건 먹어줘야 돼요 구출하기 좋아 저거 근데 구출하기 그 구출하기 하면은 뭐가 바뀌어요? 사람이 늘어나는 건가? 선원을 구출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 중간중간 바다에 떠있는 그 뭐 구출하기 나오거든요 저 구출하면 그니까 뭐 달라지는 거야? 사람 선원을 구출하는 거야 선원? 아니면 그냥 화물을 얻는 거야? 하여튼 뭐 이렇게 바다에 부표같이 떠있는 거 가까이 가면은 막 구출하기 막 저 저 저기 저기 봐봐요 저 보여드릴게요 아 선원이 증가해? 좋아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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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또 뜰 거야 네모 구출하기 딱 눌러 그러면은 구출된 거야 아 선원이 증가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작살 공격 시작 여보 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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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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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흐하 되게 신기하다 아 구출했어요 그냥 네모 버튼만 누르면 구출이 되는 거야 가까이 가서 네모 버튼만 누르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I 햐 어 I'm Ground 이거 뭐라는지 모르겠어 하하 흐하 하아 야 내가 하나 한국말로 말하자 뭔 말인지 모르잖아 한국말로 하라고 인마 뭐야 I'm holding the down 뭐라고 하는데? 잘 안들려 알잖아 내가 용을 잘 못하는 거 자 계속 가볼게요 저기 솔트 섬까지 I carry them away too much I hate the wind to the wind 뭐라고 하는데? 아 3단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나쁜 배들 만나면 가는 길에 만나면 싸울게요 자 저기죠 이게 근데 부두라는게 어디있는거야? 저기인거 같은데 어? 부두가 어디있는거죠? 어? 부두가라는게 있다메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잠시만 지도를 한번 봐보자 지금 내가 여기 여기로 가는거죠? 어? 그냥 여기도 아까침에 나노선처럼 가까이 가면은 뭐 알아서 되는거 아닐까? 좋아 더 빠르게 가보자 더 빠르게 가보자 좋아 쭉쭉 들어가보자 아 저쪽에 배가 있네 아 저쪽에 배가 있네 네 저쪽을 오 좋아 느리게 하고 터넬을 빠르게 한 다음에 좋아요 요리 들어가면 될거 같애 그쵸 그쵸 요 앞에 배들 많이 정박되어 있는거 보니까 요리 가면 될거 같애요 좋아요 거의 다갔죠 좋아요 저기하고 이용도까지 됐죠 조금만 더 앞으로 아 저기네 저기네 저기가 항구죠 맞죠 아 여기 부두가 좋아 정박 길게 누르 됐지 좋아 아 정박 누르니까 알아서 배가 옆으로 딱 대는거 아 여기 하여튼 이제 여기에 부두가라는 말인거 같애 예 좋아 됐어요 배를 옆으로 천천히 갖다 대죠 신기하다 그니까 옆으로 싹 갖다 대는거 딱 보이죠 야 물 왜 빠지고 난리여 선장이 빠졌다 냅둬 알아서 죽겠지 어 이런 말은 안하네 좋아 이제 가볼까 아 여기 여기서 뭘 구입하라는 거죠 말하기 어 턴치 장갑 턴치 장갑 이거죠 업그레이드 어 턴치 장갑 이거 말하는거죠 이거는 안되고 그렇죠 지금 이거 말하는거겠지 돈은 많아 확인 좋아 좋아 우야야야 뭐 바뀐다 바뀌어 뿅 뿅 뿅 뿅 뿅 근데 뭐가 바뀌었니 어? 뭐가 바뀌니 뭐가 바뀐거야 내가 내가 봤을땐 배 똑같은데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그런가 어 뭐 바뀐거 같지가 않은데 그냥 피통만 아 아까쯤에 외양 업그레이드가 있더만 그 외양을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 뭐지 그 배 모양이 바뀌는 거에요 이거는 그냥 그냥 업그레이드는 내부 그 능력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그런건가 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금속 화물을 모으라고 하네요 자 가보자 또 야 뭐야 뭐야 아냐아냐 미안 미안 야 뭘 쏜거야 자 금속물 금속물을 약탈하라고 하네요 이번엔 배를 만원경으로 확인해가면서 그 금속물을 금속물을 갖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죠 저거 한 번 봐볼까 저거 볼까 금속있다 좋아요 목평물 발견 자 자 넌 죽었어 이제 잠깐만 오케이 이거는 아까쯤부터 알고 있었거든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저 앞에 배 보였어 발포 준비를 하라 측면의 대포를 쏘면서 뒤바다 와 요 큰 배 이거 말하는거죠 금속 금속 많아요 좋아 우선 조준을 하고 좀 더 앞으로 나이스 우와 야 좋아 됐다 빵야 이거 피통이 좀 큰데 요즘 피통이 커 얘는 준비하고 아아 예 배가 부딪혔어요 좋아요 나 몰라 가가가 쫓아가 떨리하고 좋아요 좋아요 잘 쏴 좋아요 잘 쏴고 아아 이게 회전포구나 좋아요 빠르게 어딜 도망가 이제 아직 가 이미 나는 다 터득을 했어요 어어 정면인데 어우 나도 매트 맞았다 정기 2종선 정기 자 방향 자 조금만 더 때리면 될 것 같아 빠르게 돌려서 쫓아가야죠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야 이거 뭐냐 막타는 크리티컬로 좋아요 누르고 타지 오케이 좋아요 배를 하여튼 HP를 어느정도 빼놔야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어 내 HP도 늘었네 가만 보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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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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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랑 싸우다보면 HP 차겠지 뭐 오! 야 설마 죽는건 아니겠지? 아 뭐야 아 또 한 대 맞았어? 아 나 진짜 아 그냥 도망갈걸 저 뚱땡이는 쎄네 진짜 그니까 슬쩍 욕심을 내는 바람에 뵈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아까쯤에 그 배 다시 찾아야 돼 아 이거 다시 하는건가 배 또 없나 오 저 앞에 있다 그럼 저쪽인가? 저거인가? 저거 맞겠죠? 이거 맞지? 아닌데 천하고 넘이잖아 이거 말고 아 저거 앞에다 와 야 이건 뭐냐 야 호위함대야 이거 응? 저 아들은 건들면 안될 것 같아요 호위함대래요 어? 어디까지 가냐 좀 느리게 가봐 이거니? 나무천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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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가? 아 너무 멀리 있네 어디서 찾아야 하나 아까쯤에 그 배 딱 좋았었는데 아아 그러니까 괜히 욕심내다가 망했어요 화폭 화폭 레벨 2고 큰 배 없나 큰 배 어 여기 여기 아 저 뒤에 있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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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좋아 저 뒤에 있는 배 같애요 저거 같애 야 되면 zijn er 어? 깜짝이야. 이 쪼배같아요. 맞지? 오케이 금속 저거야 저거. 바로 저거야. 이번엔 욕심 안내고 우리 선원들을 믿고 제가 천천히 천천히 진입하는 걸로 할게요. 그냥 무식하게 빨리 가는게 아니고 좋아. 약간 느리게. 잘 보인다. 좋아. 좀만 더 가려. 오케이. 방향! 방향! 좋아. 싸 싸 싸. 싸고 봐. 응? 싸고 봐. 좋아. 여기 옆으로 돌려. 옆으로 돌려가지고. 옆에 싸는게 나을 것 같아. 좋아. 회전폭. 방향! 좋아요. 하대도 싸고. 또 회전폭. 방향! 좋아요. 아니 또 도망가네. 좋아. 회전폭. 방향! 오늘 도망가. 같이 가 임마. 어 이거 재밌어. 의외로. 그 뭐지 이거. 어우. 갑자기 빠르게 가는데. 같이 가자. 좋아. 느리게 또 하고. 좋아. 옆에. 빵야! 야. 야. 와. 임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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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정지. 좋아요. 선회하고. 선회하면서. 자. 빠르게. 자. 빠르게. 오. 잘 튀는데. 좋아요. 네. 나의 앞면을 보고. 빵야! 좋아. 한 번 더. 좋아요. 아 또 부딪친다. 정지. 자. 가까이 붙어서. 쏴버려. 좋아. 회전폭. 빵야! 좋아요. 한대서 싸. 또 붙잡자. 회전폭. 빵야! 좋아. 또 빠르게. 어.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어. 야. 이거 재밌어. 이거. 아냐. 아냐. 네. 좋아요. 정지 누르고 여기서. 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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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빵야! 자. 누르고 타기. 오케이! 좋아요. 이제 저는 천천히. 천천히 준비할게요. 애들이 저. 봐. 갈고리 던져가지고. 배를. 그. 착. 달라붙게 한다니까. 싸울 수 있게. 무기 빼고. 좋아요. 좋아요. 여기 배를. 예. 끌고 오죠. 우리 선원들과. 같이. 같이 침투하는 걸로. 저만. 예. 혼자서. 무대포로 가니까. 아까 아침에. 같이 죽더라고. 같이. 배가. 착. 달라붙으면은. 그때부터. 도체 속눈에. 먼저 죽여요. 그럴까. 자. 어딨어. 도. 도. 밑에서 쏘는 애가 어딨어. 이쪽에서 쏘는 애는. 없는 같은데. 있나. 좋아. 이제는. 어. 우리 선원 잡고 있는다. 좋아요. 이제는 저. 따올게요. 어. 야야야야. 야. 와. 이 똥댕이들. 피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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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똥댕이는. 나한테 오는 거야. 야. 피했어. 죽어. 죽어. 아. 아.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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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해. 아. 아. 이 똥댕이 나한테 나와. 오케이. 죽였다. 오케이. 죽였다. 어어. 아. 여기 집에 많이 없는데. 좋아요. 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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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배로 튀어. 에이. 집이 조금만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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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집이 채워. 채우고 들어가자. 어. 여. 저. 저. 방어해야돼? 좋아요. 채웠어요. 좋아. 어. 야야야야. 무식한 짐정이다. 좋아. 뚱댕이 죽이고. 아. 열 명 죽이면 끝나는 거였구만. 자. 깔끔했어. 어. 이번에는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자. 잭도 수리. 오케이. 수리하고. 금속 65개 얻었죠? 그러면은. 금속 70개 얻어야 하니까. 한번 더 털어야 하는거야. 재밌다. 좋아. 옆에 이거. 에. 침몰하는 것도 한번 구경해주고. 미안해. 아이야. 미안해. 자. 가볼까? 좋아. 어우. 재밌네. 자. 한번 볼까. 얘들은 건들면 안되죠? 레벨이 23이야. 어. 쟤들은 안 건드는 걸로. 또. 담배를 찾아보자. 어. 저. 뭐. 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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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는데. 아. 폴각폭이잖아. 어디로 가야나. 아. 나중에 업 닿으면 밥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살펴볼께요 나무설탕 이거 아닌데 럼주를 어 야 구출하기 아까쯤에 그 뭐 하여튼 좀 큰 배였어 큰 배 이거 아니고 어 저 앞에 뭔가 있는데 이건가 어 이거 같아요 빨리 타켓 잡혀라 어 맞지 금속 오케이 타켓발견 죽었어 이제 타켓을 발견했습니다 이동소를 약간 느리게 하고 조진을 아 좀 빠르게 좀 가까이 붙자 와 이 얘야 얘 조금만 조금만 더 달라붙자 그리고 멀리서부터 조금만 더 달라붙어서 얘를 싸야되요 어느정도 달라붙으면은 속도를 약간 줄이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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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게 하고 좋아요 선에 하니 좋아요 아냐아냐 좀 더 들어 아 여기 왜 발견했어요 빵야 좋아요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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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따 잘 쏜다 좋아 니도 선에하니 그럼 나도 선에 해줄게 어 저거 뭐야 입에는 뭐야 어 야야 너 뭐야 야야 쫄리가 어디 너랑은 싸울 생각이 없다 다 빵야 좋아요 빵야 때리고 어어 에 왜 자꾸 암마 죽으라 안됐다 좋아 빵야 좋아 거의 다 때렸어요 어 뭐야 야 저것도 저것도 나쁜 놈이야 어 야 야 뭐야 야 쟤를 잡아야하는데 지금 옆에 어 조금 무시해도 되겠죠 어 나 HP 많이 줄었네 아 저것 때문에 신경이 또 분산되가지고 어 어 이 자식 와 와 아 아 이거 위험한데 좋아 아하 아 아 아 저 옆에서 깔짝깔짝 쏘는게 HP 많이 나온 것 같아 아 아 이 자식이 진짜 구창캐슬이 배 앞머리로 충격주는거 아까쯤에 그 뭐지 업그레이드 그거 밖에 없었어 그 배 장갑 그거 밖에 없었어요 어 내가 안한게 아니고 그거 밖에 안됐어 나머지는 뭐 스토리를 더 진행해야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있었어요 아직은 업그레이드 안됐어요 가자 찾아보자 배를 또 열심히 찾아보자 아 아 아까쯤에 배 찾아서 그거 좋았는데 어디 있을까 아 좋아요 저기 또 선원을 구출하고 구출해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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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출하고 어 어 어 저거야 배가 안보여 어디까지 가야 배가 있니 어디까지 가야 배가 있니 어 저거 뭐야 어 저쪽에 발견했어요 뭔가 어 저쪽에 배를 뭔가 찾은거 같아 지금 어 저 앞에 배 많지않아 자 이거 한번 줌해서 나무 어 금속 오케이 좋아요 금속 있어요 죽었어 이제 가자 어 너를 나의 타켓으로 잡겠다 좋아요 죽었어 이제 참 군함? 네 저거 어 근데 하나 둘 세마리 또 또 옆에서 들러붙는거 아니야? 어 그러는거 아니에요? 세마리랑 싸워야 하나 혹시 골치 아픈데 그럼 약간 느리게 좋아요 이러면 긴장했겠지 어 돌아본다 옆으로 돌고 좋아요 돌면서 안 맞았나? 야 어딜 도망가 이 자식아 응? 어 이 자식아 어딜 도망가냐고 좋아요 옆으로 싹 돌아서 이번엔 연맨에서 좋아 빵야 좋아 빵빵 좋아 빵야 좋아 좀 빠르게 쫓아가야죠 쫓아가야죠 자 어디가 같이 가자고 인마 좋아 좋아요 또 조절하고 좋아요 옆면 쌀 준비 빵야 좋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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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또 움직인다 아 야식 되게 빠른데 어 뭐야 어 어 두대인데 와 내 HP 봐 우와 또 두대 두대 들러붙었다 좋아요 와 이거 두대 두대 들러붙였어요 어 하나만 노리자 야 어 하나만 노리자 야 하나만 노리자 하나만 노리자 어 어 두대가 저기 들러붙어 있으면 안되는데 어 어 어 어 어 이거 어려운데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이거 힘든데 빠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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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만 더 좋아 다 잡았다 좋아요 어 이제 마지막 거의 한대남았어요 좋아 빠야 오케이 야 가서 충전하자 이제 좋아요 야 뭐야 뒤에서 뭐가 쫓아 누르고 타기 어 이거 뭐야 타요? 어 야 이런게 있네 어 개인적으로 쭉쭉 있구나 포를 어 오 이런 기능이 있었네요 자 좋아요 죽었어 이제 어 좋아요 아가씨네 여기 가니까 어 슉 올라가서 어 여기서 여기서 옆에 탈 수 있더라고 좋아요 아 아 아 아 그 또 바다로 빠지면 어떡하니 어 좀 올라가자 어 야야야 올라가자 어 얘를 방어를 해야돼 아 아 아 아 문쟁이 야 나한테 웬마리가 쏠린거야 오 오 워 어 아 아 아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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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아 또 죽었어 버티기 버티기 어떻게 한다고 했지 어 버티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가 까먹었어요 버티기가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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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이 공격 버튼이잖아 어 그래도 그거 계속 누르고 있거든 아 누르고 있어야 돼 혹시 응 나 내가 계속 공격 버튼을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누르고 그러니까 누르고 있어야 하나 어 찾았나 보다 좋아 마누경 한번 확인해볼까 좋아 금속 많다 좋아요 자 속도를 약간 느리게 하고 좋아요 야 긴장했지 이제 어 긴장했지 요자식 여보야 왜 안맞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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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돈다 임마 너만 야야야야 이거 피 많이 달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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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야 어디로 도망가는거야 어쩐까 저 쬐까란 배들이 예 가끔 오거든요 아 뭐야 아니잖아 옆에 옆에는 무시해도 돼요 그냥 어 이것만 때리면 돼 네 오 그냥 이것만 주구장창 때리면 돼요 좋아요 앞에 다른 애들은 무시하고 좋아요 돌면서 경기 누르고 하나만 때리면 돼 하나만 좋아요 많이 때렸죠 네 좋아 마지막 빵야 안마였니 좋아 오자식 오질튀는거요 아마 너는 끝났어 이젠 좋아 마지막 마무리 한대 안 죽었니 좋아 좋아 됐다 누르고 있고 가자 아 이번에 잘해야 할텐데 어 안 죽도록 잘해야죠 이번엔 버튼을 잘 눌러볼게 한 번 우리 선원들하고 같이 계속 타야합니다 쭉 올라가서 그렇지 옆에 위에서 총 쏘는 애들도 있더라고 저기 여기 총 쏘는 애 장전하고 아 배가 움직이니까 맞추기 힘드네 좋아 좋아 됐죠 아냐 아 우리 선원은 계속 죽는데 아 싸워 아 야 왜 자꾸 타깨집이 변경되냐 아 됐어 됐어 아 이럴 줄 알았어 문덩이들 예 나만 놀이죠 아 여기 선원들하고 같이 싸워야죠 아 고만때리라고 아 됐다 열맹이 죽였다 아 좋아 아 총도 아 중간중간 총 총을 쏘면 좋겠네 그렇네요 다음에 싸울때는 제가 총도 총도 저기서 쏘는 걸로 해볼게요 좋아 좋아 잭도어 수리 수리 수리하고 좋아 됐지 지명수배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지명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어 지명수배자가 됐대 어 지명수배자가 됐대 아 옆에 뭐가 쫓아오는데 어 저거 뭐야 야 너 뭐니 너도 상대해도 안될거 같은데 어 어 너는 그냥 한방에 죽을거 같은데 어 어 넌 그냥 에 너무 약한데 어 좋아요 이건 너무 약해 허접에 애는 범선 그니까 그 뭐지 어느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야 뭐야 왜 자꾸 쫓아오냐 어어 어 어 이 자식이야 어 야 던 던져봐 아직보이 야 니까지 잡아주지마 어 너는 뭐니 너는 뭐냐고 좋아 괌이 형을 때려 좋아요 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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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어? 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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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돌고 사냥꾼이야 오케이 얘들도 잡아주죠 뭐 까지껏 어 잡아주면 되죠 어 잘 쏘는데 어 야 움직임이 쌍박건데 야 죽어 좋아요 쫓아가면서 또 오는데? 안 되겠다 그냥 도망가야겠다 어 애들이 계속 쫓아와요 그니까 어그로 끌렸어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그냥 미션 하러 가자 지금 미션 하러 가도 되죠 그죠 그죠 오오 안 되겠다 우선은 빨리 저쪽 가서 한 바퀴 돌고 와야겠다 왜 쫓아오니 왜 쫓아오니 오오오 네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쫓아오는 거야 네 어서 오세요 오 무섭다 오 이 아식들 오지마 이 아식들아 무서워 오오 오오오 그래 여기 한 바퀴 어 어 노란색 됐어 업로가 풀리는 건가 멀리 가면 어 멀리 가보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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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어 아이 밑에 노란색이 아예 풀릴 때까지 쭉 가볼게요 좋아 좋아 하나는 풀렸고 하나 더 풀릴 때까지 쭉 가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어 노란색이 쫄기 시작한다 쭉쭉 가보자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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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데 아니 어 예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예 저 X nord색 저 노란색이 동그라미가 예 저기 저거지면은 그건데 아아나 진짜 징그럽게 쫓아오네 겁나 빠른데 좋아 여기 꺾어서 이 섬을 지나가는걸로 그만 쫓아와 이 잡거사 아 야들은 상대해줘야돼 야들은 아 그러니까 빨간색이 사냥꾼이야 좋아 한번 붙어볼까요 그러면 자 느리게 느리게 하고 야 와봐 야 와봐 좋아요 상대 뭐 한 대 정도면은 상대 할만 하죠 아 빨간 도시 사냥꾼이야 좋아 또 다른거 억울 안 끌렸겠지 좋아요 자 옆면 준비하고 자 옆면 준비하고 빵이야 임마 좋아 빵이야 임마 좋아 상대 안되죠 응 자 이미 넌 나의 상대가 안된다 나의 패기에 졌어 넌 응 이미 넌 나의 패기에 졌다고 좋아 야 야 와봐 좋아 좀만 더 돌자 파이어 죽었어 죽었어 이제 야 야 야 아 야 저 배가 HP가 다니까 저 그 뭐라고 하지 배가 점점 형체가 바뀌네요 좋아 좋아 마지막 마무리로 예 마무리 그렇지 끝났어 이제 예 죽었죠 예 승선하자 이제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들어가자 죽었어 이제 아 비켜봐 나 또 올라가서 총잡이부터 잡아야겠다 그쵸 여기서 대 여기 있지 어 아 우리 배 위에도 총잡이 있네 여기 있죠 총잡이부터 잡고 자 밑에 우리 병사를 들어갔냐 암살 아 좋아요 암살하고 죽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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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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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좋아 10명 이번엔 깔끔하게 아 저 지붕 위에서 가니까 암살이 가능하구만 지붕이 아니고 저거 뭐라고 하지 그저 위에 상단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오 많이 준다 좋아 수리하기 잭도 수리하기 하고 야식들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좋아요 이제는 다시 미션하는 데로 가볼게요 배도 업그레이드도 해야하는데 가보자 가보자 너무 멀리 왔나 아 지금 선원이 부족한데 선원 많이 일었나보네 위에 보니까 선원바가 조금 줄은거 보니까 선원을 또 중간에 구하든지 해야겠어요 펜트라호 중간에 가다보면 선원 구출하는게 있을건데 가자아 현 어 저기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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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느리게 이거 저기 아마 선원일거야 요거 구출해서 가는걸로 구출하기 그렇지 그렇죠 선원이 플러스 1이 됐죠 타냥꾼은 없나보네요 사냥꾼은 없나보네요 좋아 다왔어 다왔어 거의 다왔어 야 하여튼 어렵다 이거 자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자 느리게 자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가야되요 자 느리게 가서 자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가야되요 자 느리게 가서 저쪽에 정박하는걸로 자 하얀색 하얀색 지점까지 가면은 정박이 되더라구 자 자 멈추고 정박 정박 슬병미터 뒤에서 사양꾼이 쫓아오고 있어 혹시 저거야? 날 쫓아오는건가? 무섭게 수리 오지마 무서워 좋아 잠깐만 이 사람한테 또 업그레이드 되다 볼게요 배 뭐 많이 얻었으니까 배 수리는 할필이 없고 구입 업그레이드 아 뭐가 부족하네 아 메인스토리 어 이거 뭐야 측면 공격 대포 측면 공격 대포 어 업그레이드 되는게 있네 선해포 강조 그리고 아이고 아까쯤에 뭐라고 했더라 어 이거 하여튼 업그레이드 다 안되고 그죠 측면 공격 대포 이거 되네 좋아요 오케이 외양 외양은 뭐까 야 이거 뭐야 어 뱃머리에 이런거 붙이는거야 야 멋있다 어 오 지농새돗 오 야 이런거 멋있는데 이런걸 해야하는데 이거는 뭐 하여튼 지금은 안되네요 스토리를 더 진행하고 하라고 하네요 측면 측면 대포를 강화했어요 측면 대포 측면 대포를 강화해서 아마 다음에 싸울때는 좀더 원활하게 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만나러 가볼까 누굴 만나러 가 어 저리 가면 되네 200알 매수하기 뭔 말이지 터네 에이너 진짜 이런 일에 소질이 있는데 이 일을 사랑해서 그런가봐 하하 간지럽구만 하여튼 얘들하고 아직까지 계속 같이 댕기네요 아들은 언제 헤어지는거야 그래 너희는 고상한 여자를 만나라 근데 여기는 여자는 개 불순 악당놈들 뿐이잖아 그렇지 여자는 없고 선원들과 여기 해적들만 있는거죠 선원들 분위기는 어때 이빨을 드러내는 놈 없이 모두 웃고 있지 그리고 몇명은 근처 농장을 약탈하려고 키드 선장과 매수 농장 잘만하면 한몫 더 챙길 수 있지 약탈 약탈하러 가는건가 이번에 좋아요 임무 완료 아 아 설탕 30개를 약탈을 못했구나 추가 미션이었네 네 자 이번 미션은 뭘까요 어 어디로 가야돼 이번엔 어 좀 먼데 여기죠 사탕수수와 설탕 아 아까쯤에 그 말한 그거 설탕을 자 그리고 자 오늘은 네 방송 1시간만 일찍 종료할게요 예 제가 아직 몸이 안좋아서 예 오늘도 좀 일찍 자야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1시간 1시간만 일찍 방송을 할게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2시 wisdom 2시